12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림 가는 xy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동일한 두 정사각형 금속고리 p와 q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나타냈고 자기장의 방향은 xy평면의 수직이고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나오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점 pq는 각각 pq의 한 변 중앙에 고정된 점이다 그리고 그림 나는 p가 plus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p 흐르는 전류를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줬네요 자, 플러스가 지금 뭐다? 시계방향 전류다라고 줬네요 그죠?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maybe 여기를 지날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반시계방향 전류가 흐르고 있나봐 그죠? 반시계방향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얘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나오는 방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여기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치?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걸 만들었겠지 맞죠? 자, 그러니 여기서는 일단은 들어가는 거일 거고 자기장의 세기는 그냥 b0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세기는 모르니까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전류가 3i0로 뻥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플러스네 즉 시계방향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자, 시계방향을 만들었다 그럼 얘가 여기에 있을 때 시계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여기는 어떻게 됐다?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이겠구나 그치?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었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지금 자기장이 b0인 영역으로 갈 때 즉, 자기장 변화량이 b0일 때 이때의 전류의 세기가 i0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잡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자기장이 얼마나 변해야 돼? 3b0가 돼야 돼 왜? 전류가 3i니까 그치? 자, 3b0만큼 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야 돼? 2b0가 돼야 될 거야 왜? 자, 이거를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 b0다 라고 하면은 나오는 거를 어떻게? 플러스 2b0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b0에서 플러스 2b0니까 그래야 뭐다? 3b0만큼 변하겠죠 그치? 그럼 자동으로 이제 여기는 2i0가 되는 겁니다 왜? 이제 나가 그치?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b0인 영역에서 0인 영역으로 가니까 자기장 변화량은 2b0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2i가 되겠지 전류는 맞지? 그러고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얘는 뭐 하려고 그래? 나오는 거 만들려고 할 것이고 나오는 거 만들면은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흘릴 테니 당연히 마이너스 2i가 떴겠죠 그치? 아, 요렇게 됐겠구나 라고 하고 뭐 물어봤는지 볼까요? 인쇄는 q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부위로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이때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q가 여기를 지날 때는 어떻게 돼? q가 요쪽을 지날 때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더 세죠? 그치?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더 세고 지금 뭐 양쪽에 반절씩 걸터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려고 하겠지 그치? 들어가는 거 만들려고 하면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일단은 플러스 i가 돼야 될 거야 그치? 여기 들어갈 때는 자, 처음에 플러스 i인 게 지금 얘랑 얘밖에 없네요 그치? 자, 그 다음 얘가 여기서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 얘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그치? 이렇게 가면 자기장 변화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면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치?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할 거 아니야 나오는 거 감소하니까 이제는 쑥 나오는 거 만들려고 하겠지? 반시계 방향 전류 흘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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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